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71년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은 지난 2005년 딱 한 번 발동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넉 달간 3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처럼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출발점은 한결같이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였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이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로 조작됐다고 주장한 제소자 한모 씨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윤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감독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발동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단 사기범이 등장하고 친협매체가 그 주장을 보도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부산대병원 룩시드랩스와 5G 기반 노인돌봄 시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3개 회사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부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지장애 조기발견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5G 시대 맞춤형 헬스케어 협력 모델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물론 치매 조기발견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1년형 베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는 2021 베뉴에 인기가 높은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는 인조 가죽 시트와 앞좌석 열선 시트, 무단 변속기 등이 기본 적용됐습니다 2021년형 베뉴 가격은 스마트 1,662만원, 모돈 1,861만원, 플럭스 2,148만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매수인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문제로 전전긍가 아닌 1주택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세, 취득세는 기존 집을 1년 내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데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1년 내 처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들은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안 그래도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고 요건도 복잡해졌는데 갱신 청구권 변수까지 생겨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30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 후 처음으로 분양한 공공분양단지에서 40, 50세대를 위한 일반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15%에 불과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아파트 당첨을 위해 오랜 기간 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청할 물량이 극히 줄어들기 때문에 역차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 공급 예정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또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KT가 우리금융그룹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개설하고 기본 개념과 실습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론 강의와 실습 후에는 우리금융그룹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은 양사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AI 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KT 관계자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실습과 AI 적용 과제 발굴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새로운 공간 인테리어 가전 브랜드인 LG 오브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LG 오브제 컬렉션은 기존의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를 진화시킨 공간 인테리어 가전 브랜드로 주방과 거실, 세탁실 등 집안 곳곳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전들을 조화롭고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송대현 사장은 LG 오브제 컬렉션은 LG전자 가전의 뛰어난 성능을 물론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디자인까지 갖춰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21일 2차 입장문을 내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김 전 회장의 편지 공개 이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2차 입장문을 읽어보니 결국 자신을 몸통이 아니라 곁다리로 해달라는 요구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이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 방향을 격가진 검사들로 돌려놓고 그것을 활용해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9개월간 강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총 2,8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22일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이달 말까지 총 2,88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위법행위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